끝없이 펼쳐지는 해안 사막, 모래 언덕 속 오아시스 마을 와카치나와 마주쳤다. 오아시스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 그대로. 사막 한가운데, 신기루처럼 호수가 있다. 뜨거운 태양에 지친 사람들의 더위를 말끔하게 씻어준다. 와카치나 마을에서는 신기한 자동차를 만날 수 있다. 버기라고 부르는데, 문도 창문도 없고 뼈대만 남아 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투블라로 가볼까요? 수바루 1.8입니다. 양상한 겉모습과는 달리 힘차게 사막을 질주하는 버기. 가로막는 것이 없으니 사막을 내달리는 속도감이 그대로 느껴진다. 이 투블라로 가볍고 싶어? 이 투블라이 지나면 저에게는 품조가 있다. 그의 움직임은 도전에서 전해드렸다. Say it ain't so. I will not go. Turn the lights off. Carry me on. 스릴 넘치는 모험이 하나 더. 모래 위를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샌드보드다. 까마득한 높이에 겁부터 나지만 보즈에 몸을 씻기만 하면 모래가 저절로 이끌어진다. 스릴 넘치는 모험이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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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릴 넘치는 모험 아홉은 중 중 중 중고 속형을 봐야 nya. 스릴 넘치는 모험이 하나 더. 스릴 넘치는 모험이 하나 더. 스릴 넘치는 모험이 하나 더. 그리고 자연이 주는 장엄한 선물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